대종상영화제를 공동 개최하는 한국 도요타는 프리오스와 캠리 하이브리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종상영화제 시상식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종상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일까지 도요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클릭한 도요타 하이브리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대종상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 1위님의 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10일 도요타 페이스북 htp www. 페이스북함 토요타 커리어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제48회 대종상영화제를 공동 개최하는 한국 도요타는 오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세계 최고의 영비를 자랑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오스와 럭셔리안과 실용성을 경비한 퍼스트 클래스 리모진 시에나 등을 의전 차량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제8owan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